북한이 이달 들어 세 차례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 내용을 전했는데, 북한은 그동안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담아 담화 등을 내놨으나 대내 매체에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적개신 고취를 위해 무인기 침투 공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